30년 전 다른 나라에 가서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개국을 대상으로 선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주고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의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는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 참술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1일부로 우리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부대 창설 이후 30년 동안 무려 280만 마일 무사고 항해 사실을 발표하며 기념칙을 열었는데요. 280만 마일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50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지구를 129바퀴 돈 거리와 같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이 기록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드문 기록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기록 달성의 비결은 우리 해군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교육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수함 승조원을 양성하는 방식은 선배가 후배를 기초부터 1대1로 교육하는 일명 도제식 교육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잠수함 승조원 자격 부여 제도를 약 6개월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승조원이 되려면 이론 교육과 함께 전문화된 실습과 평가를 통해 엄격한 교육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땀방울을 흘렸기에 30년 동안 무사고 안전항해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이 수중에는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승조원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죠. 정말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산업국의 최고입니다. 우리 해군은 1970년대부터 수중, 수상, 공중의 입체 전력을 만들기 위해 잠수함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974년에 국방부의 잠수함 도입 계획을 추진할 일명 율곡 5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잠수함 건조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독일로 우리 해군 장교 3명을 유학 보내는 등 굳은 노력과 염원 끝에 드디어 1983년 대한민국의 첫 잠수정인 돌고래급 잠수정을 건조하였습니다. 돌고래급 잠수정은 흡수전 요원을 침투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총 3척이 취역한 것을 시초로 1990년 6월 1일에는 제57 잠수함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통상 500톤급 아래로는 정이라고 표현하고 500톤급 위로는 함으로 칭합니다. 이후 1992년에는 대한민국의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비롯하여 이천함, 최무선함, 과기함 등 1200톤 이상의 20급급 잠수함 9척을 진수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해군 작전사령부 예하 제9 잠수함 전단으로 부대가 승격되었으며 1998년에는 전세계 해군이 모여서 훈련하는 림팩훈련의 우리 해군의 이종무함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9년에는 이천함이 서태평양 훈련에 참가하여 미국의 퇴역 순양함인 오클라호마 CTO를 얼에 단 한 발로 격침하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죠. 각국의 해군이 워나먼 태평양까지 모여가지고 퇴역함정을 표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득보잡에 속하는 한국의 소형 잠수함이 얼에 단 한 발로 미국 순양함을 격침시켜버렸으니 당시 훈련에 참가한 타국 해군들은 지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인 2000년에는 과괴함이 림팩훈련에서 11척의 함정 무려 9만 6천 톤을 격침시키고 게다가 유일하게 최후까지 생존한 잠수함으로 또 한 번 타국 해군들의 빤스를 갈아입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1800톤 이상의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진수하였으며 이어서 정지함, 안중근함 등 9척의 214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14급 잠수함은 209급 잠수함 대비 약 3배의 긴 시간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또한 수중 내에 300여 개의 표적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심 무기체계를 갖춘 잠수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중추적인 전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1일 드디어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창설하게 된 것이고 대한민국은 잠수함 사령부 창설을 통해 작전 교육 훈련 뿐만 아니라 정비와 군수지원이 일원화된 조직을 갖춤으로써 한반도 전역에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완전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독자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2018년에 진수되어 디젤 잠수함으로써는 세계에서 꿀리지 않는 최신의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5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며 어뢰, 화푼, 현무 미사일 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만나면 이것도 좋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것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해군의 잠수함 역사는 짧은 기간에 눈부시게 발전한 케이스로 30년 전 다른 나라에 가서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개국을 대상으로 선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주고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여 향후에는 원자력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아 이제 너도 그만 깍치고 빤스 한번 갈아입고 와 응? 우리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은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라는 부대의 안전 신조와 99%는 곧 0%다라는 완벽한 자세로 현재도 보이지 않는 해저에서 묵묵히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쭉 무사고 달성 기록을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